Q. Protection of the Lo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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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소개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소개해 줄래요? 이렇게? 오늘 뭐 하는지 해야되는 거 아닌가? 모를텐데? 모르겠는데? 오늘 저는 청송 KNCC 엔드루 대회 대회 나왔고 왜 맨날 놀고 아무튼 대회 나왔고 오늘 일단 저의 목표는 완주 두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가 23km에요 언제까지 두 바퀴에 46km 돌면 등수는 상관이 없고 일단 제 클래스가 170명 정도 나갔는데 등수는 상관없고 이제 완주만 딱 할 예정이에요 파이팅 파이팅 민재야 너가 있을때는 그냥 굴 마늘 1시간 안에 1시간 1시간 거기가 1시간에 가야 1시간 여기 잠깐 1시간 1시간 오늘의 목표 나 완주 완주 안다치고 완주 40km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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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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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만원 오픈 오픈 풀어 오픈 스티로 스티로 Deutsc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